힐러 헬로 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왓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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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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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케줄이냐고요? 알잖아. 알잖아. 그거예요, 그거. 대학 축제 갑니다. 대학 축제 이번에는 조금 가까운 데로 가요. 되게 청백하게 나오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런 대학 축제를 가게 되면 가는 길에 항상 거기 갔잖아요. 휴게소 갔잖아요, 휴게소. 근데 이번에는 가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서 지금 급하게 오복 김밥. 김밥쓰. 그래서 가는 길에, 어디까지 해야 되지? 가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서 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예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제육. 저도 제육 먹겠습니다. 독수로그 찍으면서 독수로그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약간 신나가지고 약간 엔돌핀이 돌고 막 그런 게 아닌 편안하게 틀어놓고 찍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죠. 말이 좀 많네요, 제가.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하는 면이. 와우. 나이스 초이스. 다대기도 있네. 와우. 우리 제육 세계 수제비 하나 시켰어요. 제육 세계 수제비 하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는 바람에 내리자마자 무대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6시 반에 도착하는 걸로 이제 다 계산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면서 차가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희는 해낼 수 있어요. 화이팅! 시간이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담합니다.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이 무대까지 올라오셨는지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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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host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불러드린 노래는 어, 컬러 블라인드라는 노래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최고다! 아, 머리스타 Tschuh,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오케이 우선은 여기에 오게 돼서 어? 모왕쇼! 모왕쇼! 하하하하 음.. 네 아휴 잘 모릅니다. 불어 잘 몰라요 그냥 인사 정도만 해봤어요 아 우선은 여기 진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한테 몇 곡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잘 들을 준비 됐죠?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반응 최고다 여기 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다음 곡으로 슬립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편하게 즐겨주세요 슬립이라는 노래 아 제가 방금 불러드린 노래는 슬립이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약간 생각 취향? 취향인 거 같아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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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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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